우려대원 미국의 고용이 7월에 급속냉각돼 불경기 우려가 되살아나는 대신에 기준금리나는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.3%로 전달보다 0.2포인트나 올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. 미국의 실업률 4.3%는 2021년 10월 1일에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. 1년 전 실업률은 3.5%였는데 매달 상승하기 시작해 올 5월에 4%에 도달하더니 6월에 4.1%, 7월에 4.3%로 매달 악화됐습니다. 더욱이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7월에 11만4천개에 그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. 이는 수정된 6월에 17만9천개보다 더 둔화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적치 18만5천개에도 훨씬 밑돈 겁니다. 아직 1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 급속냉각될 조짐이 있어 미국 경제 침체, 불경기 우려를 퇴살리고 있어 주가 폭락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. 7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이 2만5천 명을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1천 명 증원에 그쳤습니다.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5천 명을 늘렸고 레저호텔 식당 업종에서 2만3천 명을 증원했습니다. 수성저장에서 1만4천 명, 소셜지원에서 9천 명, 도매와 소매업에서 각 4천 명씩 늘렸습니다. 반면에 정부업종에서 2만 명이나 감원했고 재정활동 4천 명,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선 1천 명을 줄였습니다. 정부에서는 연방 1천 명, 주정부 7천 명, 로컬정부 9천 명을 합해 1만7천 명 증가시켰습니다. 7월 일자리가 급속냉각된 이유 중에 날씨에 따른 부분이 있어 8월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고용이 냉각되는 징후로 보여왔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지출이 68%나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내수경제이기 때문에 고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. 불경기 우려마저 되살린 7월 고용의 급속냉각으로 대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나가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월스릿저널은 내다봤습니다. 그럴 경우 연준이 예고한 대로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나를 시작하되 한 번에 0.25가 아니라 0.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0.25포인트씩 9월과 11월, 12월 등 3연속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.